권민중 씨는 그냥 걸어 나오는데 약간 투캅스 포스가 있어요. 약간 맞네요 맞네요. 안녕하세요. 노래싸움 승부에 승부를 걸고 나온 배우 권민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영우 오빠 때문인데요. 영우 오빠 고향 오빠예요. 그래서 오빠 나온다면 재밌게 놀러 가자. 그래서 오게 됐는데 부담된 것 같아요. 권민중 씨를 선택하셨군요. 저쪽을 갔다 오시지 그러셨어요. 동지현 씨 갔다가. 지금 저희가 권민중 씨 목소리를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네 목소리랑 비슷하니까요. 노래하실 때가 됐습니다. 어떤 노래로 방어하시겠습니까. 양수경 선배님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약간 이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곡들에 비해서 그냥 가볍게 몸풀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었죠. 저 알고 보니 가수 출신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노래 하셨나요. 저요 그 2004년에요. 와우라고 그 미디움 힙합 앨범 냈었어요.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돼요. 살짝만 한 소절만. 네. 기회를 놓치면 바보지. 나의 맘을 열어줘. 와우. 어떤 노래 하셨나요. 보험민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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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second song. 무릎 꿇어요. 인제 기선지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손동 와우. 이즈공. 와우 호빈!